잠깐만 늦춰서 봐 자프롬 사원입니다 자야바르만 7세가 엄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자프롬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나무가 가장 유명합니다 사원 위로 나무들이 저렇게 자랐어요 자 상일한 카페 시켜보신 분은 이곳으로 들어오십니다 다프롬 사원 내부를 한번 볼까요 저 위에 돌 보세요 조각을 해 놓는데 돌을 작아 놨네요 이야 이렇게 안에까지 싹 붙고만요 옛날 폐허가 된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자프롬 사원입니다 타프롬 사원 자프롬 사원 자프롬 사원 자프롬 사원 자프롬 사원 타프롬 사원 타프롬 사원을 복원하는데 인도에서 참여했답니다 그런데 인도 국기가 보이네요. 인도에서 허물어진 것을 조금 보곤 했어요. 손톱이 계속 부스러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건 사람 아니에요. 저건 다 사람이에요. 이건 잘못해놨어요. 타푸름 사원이 굉장히 크네요. 타푸름 사원이 굉장히 큽니다. 타푸름 사원 굉장히 넓네요. 타푸름 사원 현재 시간은 아침 8시입니다. 이렇게 사원을 멋지게 지으렀군요. 여기는 지금 담이 무너질까봐 보수 해놨습니다. 오오오 이렇게 와우 와우 저것이 통곡의 방입니다. 제가 발음한 7세 어머니가 제일 먼저 돌아가셨는데 보고싶어서 만든 사원인데 그중에 이 통곡의 방 안에서 가슴을 치면 울립니다. 신기합니다. 이 벽돌은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이랍니다. 일반 돌이 아니구요. 철분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단단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통곡의 방을 지나서 다음으로 가고 있는데요. 타프롬 사원이 굉장히 크네요. 앞에만 봤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있어요. 제가 발음한 7세가 제일 먼저 지었던 타프롬 사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수를 해놨는데 이렇게 안함 부러지게 지지대를 만들어 놨어요. 오마이갓 아라밍 이런 stole 저의 해보 an 7세가 제일 먼저 지었다는 타프롬 사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개인 흐물어졌어요 다시 보면서 조여자 真伽 나가는 길이 아주 미루처럼 만들어졌어요. 앞에는 벌써 사원을 감싸고 있는 나무뿌리가 보이네요. 미루처럼 생긴 이 사원. 사프롱 사원. 와우! 오마이갓! 사원을 감싸고 있는 수평나무 뿌리입니다. 신기하네요. 걸음특해서 Grease. 네, 그냥elijk. 여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intelig수나이 키스코스를 추진다. 와우 기도를 하는 방이랍니다. 허물어질까봐 보수공사를 했어요. 이 가운데 다리도 보수공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기 보시면 보수공사는 인디아 인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탑프롬사원 엄청나네 탑프롬사원의 마지막 탑프롬사원 엄청나네 탑프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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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